1,2,3,4,5,6,7,8,9 1,000,000 얘가 9억이에요 9억 8천 7백 65만 4321이에요 근데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100억이나 100억이 될 때까지 21억을 몇 번 넣어야 되는지 근데 어쩐다고 그니까요 되게 짜증맞는데 100억 100억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어떻게 돼? 90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이것을 21로 나눠야겠지 네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와 나눠세가 엄청 큰 어떻게 했어요? 여기가 나눠주인데 여기가 나눠주인데 1,2,3,4,5,6,7,9 1,2,3,4,5,6,7,9 2,4,2,7,9 2,4,2,7,9 2,4,2,7,9 2,4,2,7,9 2,4,2,7,9 1,2,4,7,9 9,4,7,9 9,4,7,9 1,2,4,7,9 1,2,4,7,9 1,2,4,7,9 와 태블릿에서 엄청 잘 다르지 1,2,4,7,9 1,2,4,7,9 1,2,4,7,9 1,2,4,7,9 1,2,4,7,9 안돼 안돼 1,2,4,7,9 1,2,4,7,9 9,2,4,7,9 X,X,X 4,2,5,6 우와 1,2,4,7,9 2,4,7,9